오늘 열어볼 박스는 키스입니다. 키스는 저도 처음 받아봐요. 생일선물로 받았고 배송은 DHL로 직배로 3일만에 왔고요. 인바운드도 넣어줬습니다. 멀버리티 블랙 XS 사이즈라고 적혀있고요. 이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흘리지 마세요. 쓸데없는 옷을 뜯어주고 다늠갈비 으음 네 이렇게 오픈을 해봤는데요. 안에는 종이들이 있고 널빤지들이 몇가지 있고요. 터량하게 덩그러니 이렇게 키스의 지퍼백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티셔츠가 들어있고요. 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박스 로고 하나만 있어요. 넥라인에도 박스 로고가 있고 한번 펼쳐볼까요? 펼치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옷이 보이죠? 티셔츠를 펼쳐서 보는 것만으로는 사이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롭티 두 장하고 오늘 언박싱한 키스 크롭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키스 벌벌리티를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비교 사진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いき assunto 세 ihtim 세 ihtim 세 ihtim 세 ihtim 세 iht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